옛 선조들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 어? 아니 근데 이런 곳에 혹시 산장일까요? 아 저기 누군가 계신데요? 혼자 뭘 하시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? 여기 사시는 거에요? 네. 여기서 살고 있어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아니 저희 뭐 많이 사. 올라가다가 집이 보여가지고 들어왔거든요. 오래 되셨어요? 사신지는? 오래됐어요. 산속의 폐허나 다름없던 집을 보수해 14년째 살고 있다는 김수연씨. 아니 어쩌다 여기 들어오신 거죠? 글쎄요. 만이산에서 나를 부른 것 같아요. 내가 여기 와서 모든 병이 나섰고 그래서 염지 살게 됐어요. 어디 많이 탄창이셨었나 봐요? 네. 제가 좀 많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이상하게 병이 잘 안 나오더라고. 그런데 이제 원자료수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으로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30대 후반에 그러면 어떻게 해. 사람은 아프면은 지푸가기도 닿는 심정으로 막 이리저리 백방으로 했는데 기독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50시간 동안 죽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여준 자리가 여기입니다. 이렇게 다니시다. 나같은 사람 봤어요? 네. 그런데 목숨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바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나 그게 될지 항상 그 생각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완전히 좀 이상할 정도로 죽음을 체험했던 50시간 동안 환영처럼 나타났던 장소들을 찾아 헤매길 5년. 놀랍게도 이곳 주변에서 우연히 발견한 뒤 그녀는 목숨과 맞바꾼 약속을 지키고자 머물고 있답니다. 혼자 좀 주세요. 혼자 지내시는 게 아니었네요. 네. 여기 보살님도 계시고 여기 작가님이 계세요. 덤으로 얻은 두 번째 삶의 이유는 오로지 꾸며본 그곳에 사라진 유적을 복원하는 것이라는데요. 여기로 오셨으니까 여기 방위로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. 마치 신당처럼 꾸며진 방안. 그녀는 여기서 뭘 하며 지내는 걸까요? 처음 보셨어요. 단군 진영을 모시고 그냥 기도하는 장소예요. 언니 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? 단군실을 모시고?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목숨 오고 바꿨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 이곳에 왔으니까.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? 이게 뭐 종교?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건국 시조인 단군을 모시고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뿐이라는 그녀.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머물렀다던 옛 궁은 되살릴 수 있는 걸까요? 나라의 안정과 간회의 평안을 바라오며 저희들 같은 뜻을 하늘에 고합니다. 이곳 만이산은 우주의 가장 중심점이자 하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만이산 강화도 천재궁에서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발언 올립니다. 하늘이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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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절한 기원을 이루기 위해 문화재 복원을 여러 번 청원하기도 했다는 김수연씨 정말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요?